자 박총룡 B의 22일입니다. 시작해볼까요? 알파벳 L.I.E. L.I.E. 모여서 내는 소리는 L.I.E. 하나씩 U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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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E-U.U.U.U.U.U.U.U A-U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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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str.k.u.u 오케이, 소리? Lie 쓰기 L, I, E 소리? Lie 많이 늘었고요, 알파벳? F, L, Y F, L, Y 모여서? 파이 맞나? 뭐라구요? 아, 이거 아니에요 E파이가 아니었어, E파이가 아니었어 F는 맞는데? FLY 뭐라구요? FLY FLY 오케이, 하나씩 F L I I 합쳐서? FLY Y는? I, E 짤막 I, E 짤막 중에서? I I 그래서 소리가 뭐가 됐다? F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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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잠시만요 F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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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계속해서 알파벳? T I E T I E F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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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L-I-G-H-E-T L-I-G-H-E-T 오케이 그래서 모여서 소리 라이트 하나씩 으 오 아 아 아 아 이 어이 아이가 아 소리 날 때도 있어? 신기하네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냐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냐고요 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 오케이 중에서 I GH는 소리가 안 나거나 또는 F 소리가 납니다 이 때문에 헷갈렸어요 사실 오케이 GH는 뭐? 소리가 나지 않거나 F 소리 F 소리 여기서는 소리 나지 않고 있고요 네 T는 T 합쳐서 라이트 라이트 왜 함정 카드가 나오지 라이트 그래서 I, G, H가 아예 소리 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 라이트 라이트 쓰기 L-I-G-H-T 소리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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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 오케이 계속했어 알파벳 T-I-G-H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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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서 T 타이트 타이트 하나씩 T T I I T 소리 나지 않고 T 합쳐서 타이트 I, G, H는 뭐 된다고요 I, G, H는 소리가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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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예예예 안 그렇구나 왜 왜 그랬지 타이트 타이트 HAIT 오케이 소리 타이트 타이트 росс용 Report 타이트 타이트 하이트 하이트냐 타입 그럴 수도 있죠 알파벳 P I, I, I P I, I earlier 파이 하나씩 피 피 그래서 합쳐서 타이트 뭐?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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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소리 파이 쓰기 P-I-E 소리 파이 오케이, 알파벳 S-K-Y S-K-Y 모여서 스카이 하나씩 스 크 아이 오케이, S는 스 즈 중에서 스 Y는 I-E 짧아 중에서 I 오케이, 그래서 합쳐서 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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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안녕하세요 소리 스카이 쓰기 S-K-Y 소리 스카이 스카이 오케이, 계속해서 알파벳 N-I-G-H-T N-I-G-H-T 알파벳 모여서 N-I-T 하나씩 N-I-T I-T 합쳐서 N-I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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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소리 N-I-T N-I-G-H-T 쓰기 N-I-G-H-T OK, 소리 N-I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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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계속해서 알파벳 G-R-Y Sky oh Sky Fly? 어? 뭐야구요? Fly um? Fly? Fly야 이게? 어 아 음 하나씩 크 크 아 클라이 아 얼 얼 얼 아이씨 깝쳐서 클라이 크라이 클라이가 아니고요 클라이? 클라이 소리 내고 싶어? 아니요? 응 이러면 클라이 되겠네 클라이 클라이가 아니고 크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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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G.R.Y. 소리 크라이 크라이 이런 게 조금 쓰기 시험 다 맞았네요 그래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22호지? 예 네 내가 그렇지 이 분이 더 할 수 있던데 알겠습니다. 이제 감사합니다.